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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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얘기해 내가 얘기해야 되구나 신기할 것 같아요 먹방 크리에이터 중에 제일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뵙게 되고 또 먹방으로 같이 대결을 하게 돼서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달려라 오대장 이거 봐야 돼 우리 거 봐야 돼 2,3,4 2,3 2,3 여기 콘텐츠가 볼 땐 콘텐츠로 바뀌었어요 살짝 몰라요 볼 땐이와 뒷이야기에서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가져온다고 모든 야구 선수들이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아는 사람들 제가 아는 사람들 그럼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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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도 재빅할 수 있는데 네 많이 주세요 야구 선수 박수 아 진짜?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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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만 capac 박수 2위 5 5 5 4 5 5 충성에 안 들어가요.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. 대박. 달려라. 기대잖아. 이 사람 너무 멋있지. 할 수 있어. 일이다. 달려라. 사실 제가 너무나 보고 싶었던 분들이거든요. 함께 만나서 너무너무 즐거웠고 고대장 좋은 일들로 5,000kg를 채우는 그런 취지라고 들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운수업 종사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. 내장 멤버들 형들 각자 소속팀에서 항상 몸 조심하고 잘 관리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. 아까처럼 같이 하는 거야? 달려라. 오대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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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대장.